니가 아무리 미도의 미모를 폄하해도 소용없어. 나는 이미 사진도 봤거든. 미니홈피로. 그 말투 하지마! 그리고 요즘 누가 미니홈피를 본다고 그래! 아, 그랬구나. 아, 오빠도 걔한테 속은 거야. 이거 유민아... 아, 아닌데? 이제 이곳에 나의 시간을 남기는 거야. 슬픈 꿈을 꿨어. 그치만 아름다웠어. 있잖아, 이건 비밀인데 음악은 나의 유일한 친구야. 또 다른 나를 찾아서. 내가 태어난 것을 기억해주는 너희가 있어. 그래, 힘내는 거야. 미쳤다, 미쳤어. 사람 낳는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해. 날짜를 봐, 2013년. 중학교 때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거야. 완벽한 컨셉으로 온라인 인격을 만들어놨어. 이게 다 안채준을 위해서? 이 불쌍한 인간아. 넌 그냥 유전자 대혁명의 재료일 뿐이야. 혁명 좋지. 어때? 내가 외모 때문에 미더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한 쥐성과 이런 미모라면 정말 완벽하다고 할 수밖에. 완벽? 속지마. 이거 다 뽀새빨인 거 안 보여? 이게 윤미도가 맞아. 맞는데 이게 윤미도가 아니라니까? 이거 진짜 합성이야, 합성. 뭐? 솔직히 좀 감동이다, 동생아. 이건 또 무슨 이렇게까지 맛이 갔어? 오빠는 말이지. 여태까지 네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동안 오해했어. 아닌데? 아직 정확히 알고 있는데? 뭐야, 또 왜 이래? 이러니까 오빠가 오해를 하지요. 으잉? 일로 와. 미쳤나 봐. 이거 놔, 이거 놔라고! JTBC